내가 보니까 우리 저기가 추위를 많이 안타는 타입입니다. 아니 그것도 보지만 아직은 늙고 싶지 않아가지고 최저의 예배를 기준을 맞춰가지고 사는 거야. 금이 너는 아직까지는 긴장감이 있어. 네 맞아요. 긴장감으로 살아요. 긴장감이 너는 있어. 그리고 우리 회장님도 연세비에서는 긴장감이 있어. 맞아요. 우리 회장님도 한 58세 같아. 아니야 회장님이 긴장감이 있는 타입이라니까요. 늘 긴장감이 있어요. 늘어진 타입이 아니야. 자 합시다. 그러면 허무한 세상에 하고 잊으라면 몇 개의 한 다음에 둘째 빡 타고 그다음에 녹음을 하나씩 넣어. 회장님도 하고 자기도 하고 자기도 뭐 하나 해. 고고 천변 하나밖에 없다. 그럼 아는 데까지만 해요. 고고 천변. 그리고 나중에 또 주위에 이어서 또 그런 거지. 고고 천변만 하나밖에 없어. 어 아는 데까지요. 그리고 또 뒤에 나중에 이어서 또 오고 상관없어. 잊으라면 잊으라면? 어 잊으라면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자. 허무한 세상에. 허무한 세상에. 많이 있는데 내가 연습한다는 이거밖에 없어. 선생님 다 이렇게 어쩌고 하셔가지고 이것만 연습해서. 고고 천변만? 네. 그래 고고 천변만 하니까 어차피. 잊으라면 잊어주마. 거기를 좀 청승받게 해야 돼. 청승받게 해야 돼. 잊으라면 잊어주마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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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은 자포자기, 반은 오기. 내꺼리야 알았다. 너 잘났다. 이렇게 알 박아서. 회장님 몇 개 있잖아? 잊으라면 잊어주세요. 110일, 111일. 네, 마이도 합니. 자, 합시다. 잊으라면 시작. 잊으라면 잊어주마. 잊을 내가 아니라. 내가 너를 잊어서. 네 앞에 행복이라고 하면. 내 가슴이 몽끄러도 잊어주마. 내 가슴이 몽끄러도. 일곱 번째 박에서 잊어 이렇게 두 박자. 잊어주마. 이렇게 하는 거야. 한 번 더. 잊으라면 잊어주마. 잊을 내가 아니rations. 내가 너를 잊어서 네 앞에 행복이라 가면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 주나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버리지 않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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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모 원 최대한 ivo 참 이쁘게 파네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! 세상에는 저기 다섯 번째의 홈-우-원- 세-상에- 이제 음을 잘 해야 돼. 음-음-음-음-음- 이렇게 시작. 홈-우-원-세-상에 시작! 홈-우-원! 세-상-에~! 그렇게 이쁘게 아주 잘해서 사람을 낼지 사람을 낼지 사람을 낼지 거기다가 하나를 더 사람을 낼지 웃는 길과 우는 길을 그 누가 내어뜬고 그 누가 내어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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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나 일러주오 끝이 나 일러주오 끝이 나 일러주오 웃는 길 찾으려고 웃는 길을 찾으려 헤매여 왔건만은 헤매여 왔건만은 그렇죠 웃는 길은 영영없고 웃는 길은 영영없고 웃는 길은 영영없고 이 아홉번째 박에서 영영영 하고 열번째 박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게 영영옥 영영 영영없고 아미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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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으음 보살님 관세으음 보살님 칙성으로 칙성으로 푸르고 풀러 푸르고 풀러 푸르 푸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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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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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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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야지 칙성으로 칙성으로 푸르고 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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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칙성으로 칙성으로 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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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에 맺힌 하늘 이 생에 맺힌 하늘 잘 하신다 이 생에 한번 하시다 이 생에 그렇지 맺힌 하늘 맺힌 하늘 그렇게 이 생에 맺힌 하늘 이 생에 맺힌 하늘 후생에 나 후생에 나 풀어 주시라 풀어 주시라 잘 하셨어요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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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라 주시라 그렇죠 붙여서 이 생에 맺힌 하늘 후생에 나 후생에 나 풀어 주시라 이 생에 맺힌 하늘 후생에 나 풀어 주시라 검물 꼭 범부를 확 떡 범람 Lewis 아하이고 대구 하하 안다 가가 아하이고 대구 하하 안다 가가 성화가 나 내 해 성화가 나 내 해 잘들 하시네요 섬멸 섬멸 션 즉 섬 섬멸 섬 이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